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늘 하듯이 이제 간단하게 오늘 방송 내용을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은 역대 선거 결과를 바탕을 두고 총선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또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때로는 주관적 판단이라든지 사적인 욕심 때문에 판단을 걸어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대 선거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이번 총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역대 선거를 사심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이렇게 보면 이번 4월 10일 총선도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지성이라든지 감각 이런 것은 믿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감각을 넘어서 지금까지 역대 선거의 분석 결과를 차원하게 이렇게 그런 편견 없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번 총선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구나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 여당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턱없이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그냥 돌변해 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사기가 많은 세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장난을 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표변이라는 표현을 쓰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돌변해 가지고 여당이 잘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또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그림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정직하다면 그러면 크게 변화가 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막판에 그냥 여론을 완전히 만들어서 그냥 그냥 뒤집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 분이 총선 결과를 갖고 저하고 이렇게 내기를 걸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사형성이 강한 그런 내기 걸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내기를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두고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거지 반드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기 걸자고 이렇게 만용을 부리시는 분들은 이제 좀 반성해야 되는 거죠. 무슨 뭐 로또 복근도 아니고 선거를 어떻게 내기를 걸겠습니까 항상 그 휴먼 에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도저히 성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 동네에서 다 장악하고 있었고 사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대략 240만 표 정도의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240만 표의 득표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뭔가 이렇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 쪽에 문제가 있으든 의도적인 문제든 아니면 실수든 간에 240만 표를 조작해서도 윤 대통령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사람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입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13차례 걸쳐서 민생토론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13번 그리고 이제 엊그제는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인 그린벨트 수도권을 제외한 그린벨트의 해제 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그렇게 내질렸을 겁니다 사실 민생토론회라는 것이 윤 대통령이 행하는 법을 이렇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여당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선거운동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돈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해서 노골적인 매표행위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선거운동을 측면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민생토론회 같은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다 기획을 해 가지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는 그런 발언들이 전국을 돌면서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오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씨가 동작을 해서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에이스컵 후보인 나경훈 후보를 물리치고 4월 15일 총선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에 약줄 한 잔 드셨던지 좀 혀가 꼬부라지는 이야기도 하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지 않습니까 예상 밖으로 이수진 씨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못 받게 됐네요 못 받게 됐는데 이수진 씨가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공개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공천을 못 받겠네요 이재명 당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진 씨도 이제 판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윗사람을 모시는 그런 경험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백형동 사건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냥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탈락시키죠 그러니까 판사 출신답게 그렇게 이제 위아래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 번 하고 물러날 거를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공병호 tv에서 다루었습니까 이수진 씨는 동작을 4.15 총성해서 나경원 씨한테 아주 전형적인 사전투표 덕표에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고민정 씨와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됐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 하고 물러나게 됐네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에 대해서 백형동 관련된 첫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14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판결문 내용이 100쪽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 한 시문에 실렸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백형동의 유죄 가능성을 대단히 강하게 내포하는 그런 판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훨씬 더 필사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두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재판에 백형동 관련한 김만배 씨 관련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3년도 미국 정시에 가장 강력한 테마는 생성형 ai 그리고 ai와 관련된 그런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가 아주 뭐 한 6배 7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 1월경에 한 100을 투자한 사람 같으면 지금 같으면 한 700배 700원 7배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제가 지난 4분기 성과를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성과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훨씬 더 상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그런 결과 발표 장소에서 CEO로 계시는 그런 황 그분이 소위 생성형 ai와 관련된 것은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니고 이미 분기점을 넘어선 것 같다 전 산업의 파급 효과를 미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 가지고 오늘도 ai 열풍이 세 단계 진입한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고 이제 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문제의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핑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서론격에 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